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썸말더는 진짜 받쳐주잖아요. 회사도 받쳐주고 제품도 받쳐주고 너무 대단한 회사잖아요. 그리고 너무 대단한 제품이 있잖아요. 그런 속에서 내가 꾸준하게 포기만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등산을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내가 목표를 가졌으면 거기까지는 그냥 말없이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저희 팀들과 그냥 정말 딱 정했으면 한 개당 한 개당 그냥 열심히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늦게 일어났으면 늦게 일어난 땡방은 저녁에 해야 돼요. 늦게까지.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. 물론 더 큰 목표가 또 생겼죠.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이렇게 또 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고요. 그래서 어쨌든 썸말더가 너무 정말 여러 가지로 저의 인생을 저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준 회사 바꿔준 제품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. 이 썸말더는 하나라고 생각해요. 모든 분들이 썸말더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보다 나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